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20일이구요 현재 시각은 2시 35분입니다 자 지금 함께 보실 종목은 edgc 라는 기업이구요 코드번호는 245620 입니다 자 이 기업이 edgc 라는 기업이 코로나에 대한 진단키트 그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흐름도 보여줬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슈들은 많아요 세포유리 dna 분석 기술이라든가 뭐 kf 마스크 미국 수출 그런 이슈라든가 뭐 코로나 관련 그런 테마주로도 좀 많이 엮여있는 부분이구요 자회사의 헬스케어 부분이 이제 그 코로나19 진단시약 그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라는 부분들도 좀 이슈로 나와 주셨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달에는 지난 8월 달에는 한미약품의 1조원대의 기술술치 소식도 나와 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어느 정도 모멘텀에 대한 부재 그런 흐름이 좀 지적이 되면서 어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자 이렇게 수제적인 부분 자 이런 부분들에 자 자 이런식으로 좀 급등 급락을 좀 보여주면서 추세적인 우리 돌파 우리 여기 이렇게 보면은 추세가 바닥으로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돌파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추세가 좀 밀집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바닥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좀 돌파를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을 다시 한번 더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패턴적인 움직임 이거를 하나의 패턴이라 보고요 여기도 이렇게 하나의 패턴 여기 이 부근에서 또 움직임이 나와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 이 근방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패턴적인 움직임을 조금 추세적인 부분들 주목을 해보자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조금 이렇게 돌파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 한 이시 10월 12일 정도 이때 부근에서 주가를 주목하던 것을 좀 만회는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가 싶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좀 돌파를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긴 했었죠 갑자기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어 상당히 거래량도 좀 나와주기 시작을 하면서 어 차익 상단 부분에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 이슈들은 좀 지금 어 EGDC가 EGDC가 지금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어 아랍 두바이 대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밝혔던 것이 어 좀 호재로 적용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솔젠 EGDC와 솔젠트가 어 중동에 그 지금 12회에 걸쳐 가지고 두바이 현지에 코로나 진단키트를 공급을 한다고 이제 유전자 증폭 검사 자 기반 분자 진단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업은 지난 우리 12일을 공모를 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어 지난 12일을 발행을 하면서 우리 600억원 가량을 공모를 진행했었는데 자 이 공시내용인데 정정신고입니다 정정신고인데 표면이자는 없고 만기이자만 1% 정도 만기이자가 연 1%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연 1% 정도 만기이자율이 연 1%입니다 저번에 설명이 좀 들은 적이 있었죠 자 이게 지금 10월 28일 청약일 입니다 자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죠 한 8일 정도 남았습니다 자 공모금액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에 사용을 한다 라는 부분들 뭐 공장 용지라든가 건물과 그런 장비들을 확충을 하고 연구개발센터 라든가 뭐 시설 투자에 350억을 사용을 한다 라는 내용들과 자 운영자금으로 어 이제 액체 생검 기술을 좀 고도화 한다던가 항체기반 바이오신약 진출 바이러스 진환 뭐 질환 연구 등에 대해서 뭐 150억원을 집중을 하겠다 라고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 참고를 좀 하시면 되실 것 같구요 자 이런 패턴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때 자 일시로 치면은 자 7월 3일 7월 3일 부근에서의 흐름을 상당히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정 앞으로 이 차이시렴 매물들 어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치면서 등락률을 좀 보여주고 이 여기서 추세적인 부분들 어 이 부분 때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게 이게 아무래도 한 28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 좀 등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시기적인 움직임을 좀 숨고르기를 시기적인 그런 타이밍을 좀 맞추고 있는 어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자 그렇때문에 일단은 이런식으로 추세가 좀 밀집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돌파하는 흐름들 거래량이 이때 자 이때도 보면은 거래량이 살짝 들어와 주다가 어 좀 줄어들었고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이렇게 거래량이 다시 동반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래량이 조금 거래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일단은 뭐 28일까지 좀 기다려 보자구요 오늘 또 긍정적인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와줬으니까 이런 호재들이 일단은 반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 아직까지 너무 소외된 부분은 아니다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들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실 반영도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어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숨고르기를 해서 간망으로 좀 치켜는 보고 있다 라는 부분들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은 어 급등을 하기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모멘텀들은 있으니까 추후에 주가가 어떤 등락을 보일지 패턴적인 흐름을 좀 보여줄지 거래량을 좀 언제 또 급등을 할지 그런 부분들에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부근 홈페이지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있기 때문에 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지켜보도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유호중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흥극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 드리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에 캠온 현재가 3,570원 1차 목표가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흥극화재 1차 목표가 달성 후 급등 VI 발동 중이다 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9시 5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캠온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 은봉입니다 은봉 은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바이오가 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매수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쵸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자 이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흥극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라도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캠온도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어 좀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자 아까 전에 은봉 우리바이오가 은봉이었는데 자 이 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3525원 터치를 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uff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